양 팀에서 누가 자 지금 예 빠른 공이 헤드샷으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라이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 나와서 40이닝을 투구한 에르난데스 3승 1패 한계이어 홀드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 팀에서 누가 자 지금 예 빠른 공이 헤드샷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허경민 선수가 좀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어 어 조금 어 어 어 어 지금 머리 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음 어 어 오 어 오 어 어 지금 에르난데스 선수도 지금 예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허경민 선수를 좀 달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급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양 팀 모두에게 비상 상황이겠습니다. 턱아웃으로 들어가는 팀이네요.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